안녕하세요. 토론토 중국어 웬디입니다. 오늘은 유가의 제2절 내용을 다룰 거고요. 단어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단어는 셩츠 셩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내일을 뜻하는 밍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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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 일성이죠. 그죠? 자, 그럼 오늘은 뭔가요? 오늘은 찐티엔 네,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해변을 뜻하는 단어가 또 나왔네요. 하이비엔 하이비엔 네, 어떻게 되어있나요? 삼성, 일성이죠? 그래서 바다해자랑 변두리 변자에서 하이비엔 하이비엔 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뭐 해도 된다 라는 뜻을 가진 그이 그이 삼성, 삼성이에요. 삼성, 삼성이 오면은 앞에 삼성이 이성으로 바뀌죠? 그래서 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이 그이 가능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해도 됩니다. 이런 뜻의 그이 그 다음 네 번째 단어 네, 맑은 날씨예요. 날씨가 맑다. 징티엔 맑을 청자에 하늘천자 징티엔 징티엔 이성, 일성 징티엔 징티엔 네, 맑은 날씨라는 거고요. 정말이야? 네, 이 단어 너무 많이 쓰이겠죠? 정말이야? 네, 어떻게 말한다고요? 징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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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 진짜를 써서 일성이고요. 징티엔 말을 붙이면 의문문이 되잖아요. 그죠? 의문문이 됩니다. 그래서 징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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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Really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막 이제 막 할 때 깡 깡 깡 네, 깡 네, 잘하셨고요. 일성이죠? 네, 일성 깡 방금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다 라는 말의 볼 관자 네, 칸 칸 칸 사성이죠? 칸 사성입니다. 자, 칸이 칸 좀 봐주세요. 이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위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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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성이에요. 그죠? 이거는 예보 그러니까 날씨 예보를 뜻합니다. 위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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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단어 아, 너무 멋지다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네, 사성 사성 경성인데요. 타빵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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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 태자 이죠? 네, 그래서 타빵러 타빵러 네, 너무 잘됐다 이런 말이에요. 타빵러 타빵러 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뭘 적었죠? 자,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쪼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약간 중간음처럼 오와 어의 중간음 약간 이렇게 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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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를 너무 이렇게 오 발음이 아니라 오 오 라는 발음이죠. 그래서 쪼모 쪼모 그러면은 주말 입니다. 쪼모 네, 주말 그 다음에 자, 다음 단어는 보실까요? 또 또 일상이죠. 또 모두 라는 뜻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비엔 민비엔 하이비엔 하이비엔 켜이 켜이 칭티엔 칭티엔 쪼더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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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강 강 강 칸 칸 칸 칸 위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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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빡 러 타이 빡 러 타이 빡 러 네, 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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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티엔 무슨 뜻인가요? 네, 여기서 내일이죠 내일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우리들이죠 내일 우리들 거의 할 수 있을까? 쥐 하이빈 내 해변에 갈 수 있을까? 라는 뜻을 나타내고요 응원문을 만드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해변에 갈까?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제 얘기 뭐라고 했나요? 제 얘기 그럼 가능하지 말이죠 여기서 일성인데 이성으로 나왔네요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성입니다 그래서 그럼 내일은 날씨가 맑다고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릴리가 정말? 진짜 뭐? 진짜 뭐? 진짜 뭐?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제기 날씨가 맑을 거라는 걸 봤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핸드폰이 화면 위에서 정보를 본 거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자이소지상 핸드폰에서 칸드天치위보 본 날씨예보라고 이렇게 말을 해준거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워 강 자이소지상 칸드天치위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 아 다음 내용은 타이 방러 워 문 링힌 취하이빈 타이 방러 아 너무 잘됐다 너무 멋진데 워 문 링힌 우리 내일 취하이빈 해변에 가자 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타이 방러 워 문 링힌 취하이빈 그 다음 제기 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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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방러 타이 방러 이번 주말에 돌아오는 이 주말에 타이 앤치 날씨가 또 또 모두 그러니까 주말 내내 날씨가 좋다란 뜻이죠 날씨가 매우 좋다고 이렇게 말했네요 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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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앤치 앤 헌 하 이렇게 뜻이 되겠습니다 다 아 이거 이성인데요 제가 꺼부지 못했지만 얘는 삼성이 아니고 이성입니다 이번 주성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 의문문을 만드는 이 두 가지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본문에 그 첫 번째가 바로 마 라는 걸 붙인다는 거죠 문장의 마지막에 마 를 붙이면 의문문이 돼요 호이시아위 이마 호이시아위 까지만 하면 비가 올 거다 라는 뜻인데 호이시아위 이마 라고 하면 비가 오니 라는 말이 된다구요 자 그랬을 때 또 다른 의문문을 만드는 표현이 뭐가 있었냐면요 마 를 안 붙였는데 대신에 네 이건 의문사라구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어떤가요 어떤가요 라는 말이 된다구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말을 붙이지 않고 오늘 날씨 어때요 이렇게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영어에서 하우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의문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나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 말을 붙이지 않고도 의문문을 만들 수 있는데 또 다른 하나는 전에 챕터에서 나왔던 왜 션머 왜 션머 왜 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던 션머는 무엇 왓 왓 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이런 와이 나 왓이 들어가면 또 마 를 붙이지 않아도 의문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 지어 션머 민즈 니 지어 션머 민즈 당신은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렇게 물어볼 때 니 지어 션머 민즈 마 이렇게 말을 붙이지 않는다는 거죠 션머가 있으면 마가 필요 없이 의문문이 됩니다 그래서 니 지어 션머 민즈 이렇게 된다는 거 여기서 주석에서 네 제가 배우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일상생활에서 좀 더 자주 쓰일 수 있는 표현의 본문 중에서 이렇게 뽑아 놓은 발췌해 놓은 그러한 문장들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네 내일 우리 해변에 갈 수 있을까 그럼 우리 내일 학교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요 내일 학교는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학교 다음 문장은 나는 핸드폰에서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말이죠 네 이 뜻입니다 이번 주말에 날씨가 더 모두 좋다 그럼 이번 주말에 날씨가 안 좋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좋다는 뜻입니다 좋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좀 더 확장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제 어제 라는 뜻이고요 이제 금자잖아요 오늘이란 뜻입니다 내일이란 뜻이고요 모래라는 뜻입니다 자 일요일 네 졸을 이거는 선데이 일요일이란 뜻이에요 주말입니다 주말입니다 위보 위보 네 예보고요 위리어 위리어 이거는 네 예상하다 라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6과 제 2절의 내용을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大家辛苦了 我们下次再见 拜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